윤석열 정부의 전정부 뒤집기, 민심이 뒤집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제에 이어 탈원전까지 연일 전정부 정책 뒤집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탈원전이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라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추정입니다. 지금 누가 대한민국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까? 기후위기 시대, 아르백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원전에만 기댄 결과 국내 철강업체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U가 탄소발생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RA법의 늑장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부족해 EU판 IRA도 넉넉히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죽도록 일해야 하는 나라,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입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는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정부 정책 뒤집기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뒤집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겠습니다.